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무 영상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공간 좀 보여드릴까요? 진짜 무섭다. 아, 어떻게 이런 거 절차답지? 지금 이 소리는 많은 분들이 계단을 올려버리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출구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화장실에 간다 그러면 거의 등반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아휴, 오랜만에 춤추니까 힘드네요. 그래도 멋진 영상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해야겠죠? 머리도 이렇게 길게 땋았고요. 손톱도 이렇게 붙여봤어요. 덤비면 나한테 죽는다. 굉장히 무서운 장갑 붙였고요. 무서운 목걸이도 찼어요. 한껏 머리를 올려 묶어서 무서움을 극대화 시켜봤어요. 저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늘은 과연 몇 시에 큰 날까? 근데 오늘 좀 시작이 늦어가지고 일단 예상은 10시 반? 막 이랬던 거 같은데 11시가 될 수도 있고 11시 더 넘을 수도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예상 들어가는 시간보다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조명을 바꿨다. 빨간 조명을 했습니다. 저 근데 오늘 힘내려고 비타민까지 챙겨 먹었답니다. 그래서 더 괜찮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분업방송이 2주, 3주 남은 거 같은데 그때까지 완성도를 높이려면 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오늘 붙이고 또 붙이고 요일이 생길 때까지 더 남은 연습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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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달걀 같구만? 손이 이렇게 됐어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춤도 많이 따라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 안무더라고요. 발도 좋고 손도 착착착하게 보여줘야 될 거 같아요. 바디 컨트롤을 하려면 여러분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고 이 안무를 배워서 많이 많이 춰주셨으면 좋겠군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러비들 춤 잘 추잖아요. 여러분들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안내 두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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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잡아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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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eye half where is 살짝 만든.'' 당장 찍어가야겠어요. 여기서 홀스 터트리면 갈라오네.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dónde? 다른샘의 세움이 헤헷. Especially after again에 했 Dah branch. 빨리 빠지 Sha en. 정dan Sは 세월Harry 그러면은 하우스에 그렇게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3, 2, 1, 컷! 좋습니다. 깜짝아. 풀렸어. 얘가 터치는 거야. 나 이만큼이 잘하는 거야. 거의 이 정도면 길다가 사가지게 될 거야. 나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근데 우리. 여기가 너무 많아. 컷! 좋습니다. 너무 많아. 아, 아파. 기괴하게. 진짜? 이것도 리허설 한 번만 해봐. 네. 컷! 네. 여러분이 친구처럼. 그리스도 할 수 있는 미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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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의 시간. 마지막 갈게요. 와우 멋있다! 좋아요! 우와! 괜찮죠? 맛있구나! 퇴근 못해요! 괜찮아요! 그분이 어떠신가요? 아우 행복하다! 너무 좋아요! 행복하다! 아까 너무 행복하게 웃고 계셔가지고 나는 퇴근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진짜 안 살았어요! 퇴근하시는 분들! 퇴근하시는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어요! 너무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화이팅! 빨리 빠른 퇴근 과자 같은 거 다 챙겨주실 거예요! 저희 슬기 언니가 다 씹어먹을 거예요! 저 퇴근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빠른 퇴근할까요? 알겠습니다! 세트 변경!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네! 저희 팀이 안 나갈까? 네! 오케이! 안 나갈까? 페이트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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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니까 사장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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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ong! 오! 금 infinity Sarah Well! cô는 안 나간거 너의 맘만 빛 그의 널 높은 게 찾아있어 느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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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의도 없어 내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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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ton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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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어요. 진짜 거의 두 번째 뮤직비디오 찍는 기분이었는데 역시 안무 영상 찍는 거는 되게 체력적으로 그렇고 제일 힘든 영상 촬영이 아닌가 싶어서 그분들 최근에 다 해서 각자 힘내서 찍어주셔가지고 너무 멋있게 잘라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카메라 감독님.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원래 이게 되게 비싼 장비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근데 그거 없이 손으로 이걸 해내줘요. 이 정도면 가능성. 네. 저희가 주신 댄서분들. 문의들이 아니라고. 저한테 이제 동생들. 댄서분들 같은 정말 멋있는 영상이 나온 거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퇴근할게요. 안녕.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